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즈스틱을 먹어서 먹어볼게요 오늘은 치즈스틱을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치즈스틱을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치즈스틱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치즈스틱을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매콤한 모짜렐라 뱀지않은 처음 먹어볼게요 저는 마짜렐라 뱀지않은 조금 더 꾸밀어요 정말 맛있엉 뱀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뱀이가 정말 맛있어졌어요 오징어 쫄깃쫄깃 초코냄 윤vm 치킨 차fan 드디어 Jam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쫀득쫀득 오징어 아삭아삭 단무지 너무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오징어 바삭바삭 고추냉이 마사지 치즈가 들어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